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2월 17일 수요일이고 장이 끝난지 5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멤버십 홍보 영상에서 바이넥스를 공식적으로 추천드렸는데 그게 오늘 바로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 8시에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좀 보실게요. 지수가 5일선 위로 올라타인 상태에서 오늘 오전에도 살짝 하락하다니 다시 반등을 해준 모습이에요. 분봉으로 봤을 때 오전에 살짝 하락했다가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어쨌든 종가상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매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오늘 매매했던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바이넥스 바이넥스를 제가 멤버십 홍보 영상에서 바이넥스를 공식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이날 저만의 대장주가 되고 다이렉트로 바로 절반 끝까지 와가지고 이 아래권에서는 매수를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분봉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하고 여기에서 저만의 대장주로 선택을 해주고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하고 또 다시 젓가를 깨고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다시 젓가를 깨면서 내려갔는데 이미 어제 종가상으로 절반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권은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제가 거래한 걸 보시면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다시 젓가 깨고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다시 젓가를 깨고 여기서 또 이렇게 쭉 잡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올라가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쯤에 동일 타체면서 한번 사고 또 오후장에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바이넥스는 종목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고 반등 젓가 깨고 반등 다시 젓가 깨고 반등 아주 깔끔하게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SFA 반도체 SFA 반도체를 보시면은 본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상승을 했을 때 저만의 대장주로 선택을 해주고 떨어질 때 매수 들어가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데 어제는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 쭉 미뤄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래한 걸 보시면은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좀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좀 팔고 다시 떨어질 때 사고 오늘 반등이 나와져가지고 원하는 목표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를 뚫어지면서 거래량이 실려서 저만의 대장주로 편집을 했고 상승하고 떨어지고 반등 젓가 깨고 오늘 또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제가 거래한 걸 보시면은 상승하고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다시 동일 타점에서 한 번 사고 다시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저만의 대장주로 나온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이 세종텔레콤입니다. 세종텔레콤을 보시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 어제 상한가에서 2200억이 터졌고 오늘 분봉으로 갭이 뜬 상태에서 하락을 했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대장주로 보지는 않았지만 다시 여기 오전에 고가를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실려주길래 이 종목을 저만의 대장주로 선택을 했고 다시 상승을 하고 떨어지고 반등 다시 저가를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거래한 걸 보시면은 여기 매매는 뭐 상한가 매매라서 여기는 무시하시고 여기를 뚫어줄 때 저만의 대장주로 선택을 하고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해주고 다시 저가를 깨고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살짝 매도를 해준 상태입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동구바이오와 텔레칩스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정하자 했는데 오늘 오전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둘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의에서 조회 누르고 천억까지 내리고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텔레콤이 상위에 있네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늘 장중에 저만의 대장주가 됐고 오늘 거래대금도 8600이 터졌어요. 세정텔레콤은 대장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틀원 이틀원은 지금 여기에 있죠. 러시아 백선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에서 3일차 매매는 힘들고 최소한 절반권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도 대장주가 된 상태에서 지금 오늘까지 1일차 2일차에요. 그럼 내일이 3일차인데 3일차가 이 저가를 깨면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깨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인터파크는 여기에서 4,800이 터졌지만 이미 1차 2차 3차 4차 개념이에요. 이 종목은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겠습니다. KTH 이 종목도 쿠팡 관련주들이죠. 요즘 쿠팡 관련주들이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승만 했다고 저만의 대장주를 뽑지 않고 이 거래대금이라든지 올라가는 모양을 보고 하는데 쿠팡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대장주를 뽑은 종목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이 반등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것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지트 위지트가 D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고가를 뚫어주면서 거래대금이 좀 나와줬어요. 이 종목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어떻게 되는지 구경만 하는 쪽으로 하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포장 이 종목도 지금 3연상을 가고 있는데 너무 높게 치고 가고 있죠. 이화전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간 종목들은 3일차 매매는 힘듭니다.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가 여기에서 3200억이 터지고 본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살짝 확 땡기긴 했네요. 이러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3천원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거래대금이 나와주는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 쇼박스가 여기에서 2900억이 터졌는데 이 종목도 오전에 한 번에 땡겼어요. 그런데 이 종목도 거의 3천원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거래대금이 터지는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D에서 나온 거고 신풍재지도 D에서 나온 거고 박셀바이오가 저가를 깨면서 내려가고 있네요. 이 정도 내려와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좀 더 확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는 있는 거고 영풍재지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도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KCTC도 상승을 너무 급격하게 했죠. 기다리겠습니다. 셔틀뱅크는 여기에서 1,700억이 터졌지만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너무 없었네요. 이 종목은 안됩니다. 세원은 아니고 서울식품도 투상이 나왔지만 이 종목도 D에서 나오고 증백이에요. 이 종목도 안됩니다. 현대바이오는 아니고 텔레지수도 아니고 대창 대창도 좀 애매하죠. 안됩니다. 코리아센터는 D에서 나온 거고 이수입지수 이수입지수가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이런 식으로 확 꺼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악재가 터졌지만 이 악재가 터졌다면 어쨌든 급격하게 오는 것들은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확 밀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수입지수는 절반권이 11,000원 정도 되는데 11,000원보다 더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걸립니다. 여기까지가 천학이네요. 오늘 새롭게 대창지로 나온 종목은 세종텔레콤이 되겠고 위지트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만 하고 삼성출판사와 쇼박스는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거리량이 터져준다면 그때의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오늘 저녁 8시에 라이브를 진행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